경남교육청은 태풍 흰남로로 인해 도대 교육시설 56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. 지역별로는 창원 19곳, 통영 8곳, 거제 7곳, 양산 6곳, 진주와 남해 각 4곳 등입니다. 주요 사례로 통영 산양초등학교에선 조경수가 쓰러져 학교 정문 입구를 막았고, 밀양 아리솔학교에선 강풍에 교문이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라 학교마다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. 주요 사례로 통화, ?? 감사합니다.